학업에 치이고 업무에 치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들 사회에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상의 쉼터가 되어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힘들게 마련한 집은 좁고 이웃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신혼부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신호를 켜드립니다 한평더 한칸더 한걸음더 이제 청신호와 함께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보세요